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고 데뷔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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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저희의 데뷔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데뷔 쇼케이스 데뷔 아까 낮에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고 지금은 팬분들과 함께하는 8시에 하는 팬분들과 함께하는 쇼케이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기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저희 기사랑 사진이랑 많이 보셨나요? 이제 조금씩 저희의 데뷔가 실감이 납니다 어떡해 지금 많은 전세계 팬분들이 보고 계실테니까 저희가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해볼까요 헬로이 지금 저녁이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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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짜 잠을 설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해서 아까 한 무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이따가 8시에 하게 된 팬들과 함께할 쇼케이스에서는 더 멋지고 예쁜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 데뷔가 되기 때문에 정말嬉しいです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데뷔를 축하해주고 계세요 저희 데뷔를 축하해주고 계세요 저희 데뷔를 축하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나요 대박이에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축하해요 축하축하해요 꽃길방 걷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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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Arab 우리 팬사에서 만나자고 저 양가를 있어요 귀엽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요?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쇼케이스장 오고 계시대요 정말요? 진짜요? 조심히 오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I love you so much Good luck on your debut 이렇게 써주십니다 Thank you so much 데뷔 축하한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조금 이따가 6시에 저희 데뷔 앨범 전곡이 다 공개됩니다 오늘 나와요 대박 대박 저희가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V LIVE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박 너무 설레요 어떡해 나 진짜 설레 우리 이제 데뷔해 얘들아 여러분 저희 6시에 공안소녀의 데뷔 앨범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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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6시가 되기 전에 저희 앨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실물 공개 최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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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앨범이 있어요 봐주실래요 여러분 밤의 공원 파트 1 저희 앨범입니다 표제부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묵직해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묵직한가 이렇게 묵직해?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사진지기 무려 82페이지에요 여러분 82페이지요? 82페이지 대박이야 미공개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미공개 사진을 공개한다고요? 이거 해도 될까요? 진짜 완전 짧게 오마이갓 이거 진짜 좋아요 대박 짧게 보셨나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셨나요? 이번없이 보고 싶으시죠? 방금 작곡하는 보호님께서 앨범 너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지나간 댓글 중에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저희 앨범을 사셨나봐요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소소 언니 개인컷 제가 기대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진짜 이쁘죠? 너무 이쁘죠? 다른 멤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앨범을 통해서 근데 여기 앨범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앨범에는 포토카드가 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 두 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투명 셀피 포토카드입니다 보이세요? 석영언니에요 보이시나요? 예쁘죠? 지갑에 넣고 다니고싶어요 세 번째 두 번째는 미야언니 퍼즐문 컨셉 포토카드입니다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이게 퍼즐에 맞출 수 있는 건가 봐요 이게 퍼즐 조각이에요? 그러면 퍼즐 조각 포토카드하고 투명 포토카드가 저도 앨범을 사야겠네요 전 살 거예요 여러분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짠 이거는 저희 밤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버스카드에 딱 맞는 사이즈에요 그래서 예쁘게 포토카드에 나 붙여야겠다 오늘 사러 갑시다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뒷버스에 공화소녀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서 딱 이렇게 탁 하면 공화소녀네요 너무 버스 보고싶어 띡 공화소녀입니다 예쁜 거 같아요 여기 우리 등신대도 있는데 네 등신대도 있어요 여기 저희 미니 공원 선생님입니다 너무 귀엽죠?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우리 앵 언니의 머리 진짜 귀여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신 거 같아서 어때요?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미니 등신대까지 들어있습니다 진짜 갖고 싶다 저희 귀여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노래 나오면 바로 들을게요 정말요? 저희랑 같이 들어요 팬님이 짱짱짱 귀여워 데뷔 축하해요 이제 정말로 무대 위에서 봐요 귀여운 정보가 아닌데 귀여운 정보가 아니죠 네 여러분 저희 앨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희 앨범에는 또 저희 멤버들의 관련된 요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걸 또 찾아보는 게 재미죠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아니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뭐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어 뭐야 아니야 언니 저 주세요 진짜 어 언니 마법사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어 소원 소원 쪽지 어 나도 사랑해요 소원 쪽지 소원 쪽지도 앨범 안에 있습니다 대박이야 우리 구성분 너무 대박인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 이거는 소소 메세지 어 제가 쓴 거에요 당신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일 거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예쁜 말인 거 같아요 감동이야 직접 손글씨로 쓴 거에요 우와 네 대박이다 저도 썼어요 저도 여사지 아 여기 박민우님께서 조슘의 공원소년 앨범이야 조슘의 민주야 네 민주 마산사람인가요 라고 네 저 마산사람입니다 여기 마산사람 한 번 더 있어요 그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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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출신 마산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네 저희 저희 이렇게 저희 프로필에 앨범 안에 있는 프로필에 이렇게 멤버들을 그러니까 표시하는 문양이 멤버별 문양이 따로 있어요 우와 오오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내버리고 싶은데요 덩어버릇 노래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문양일까요? 어떤 멤버에요? 민주멤버입니다 민주멤거는 뭐죠? 민주멤버에요 민주의 프로필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뭔가 다이어리 네모 같고 일기 쓰는 거 먹기도 하고 꼼꼼해요 지금 댓글에 이거 무슨 문양일지 댓글로 올려주세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오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6월달에 소셜 채널을 오픈했잖아요 거기서 티저 사진과 티저 영상에서도 살짝 공개했었지만 소원나무와 쪽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힌트인 퍼즐문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대는 천재야 근데 그건 어디 찾아요? 저도 몰랐어요 여기 민주다이어리라고 대박 푸딩님이 푸딩님이 민주다이어리라고 해주셨어요 최고예요 푸딩님 최고 맞추셨어 레나야 최고야 최고야 그리고 여러분 또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거는 시크릿 타로카드입니다 골든 티켓이야 이번에는 이 앨범에는 특별히 골든 타로카드가 들어있는데 왜 타로카드에요? 찾기 힘든겁니다 진짜 이쁘죠 저도 이 타로카드 다 모으고 싶어요 다 들어있는게 아니구나 여러분 백만하트 백만하트 백만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도 백만이에요? 저희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저 오늘 집에 가서 삽니다 약간 공원소녀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 맞아요 공원선물세트 너무 좋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앨범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보여드릴게 하나 더 좋습니다 어떤거에요? 뭐요? 저희가 이제 정식 데뷔를 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음악방송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현장으로 저희를 응원 와주시는 분들을 위한 공개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개방송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개방송 얼른 소개해주세요 여러분 바로바로바로바로 공원소녀의 공식 스토론입니다 와 예뻐 뒤에도 보여주세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 하나 주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만져보는 촉감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앞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거든요 우와 너무 예뻐 오늘 슈퀘이스 현장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솔로가 즐거워주시는 분들은 우리 팬분들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필수템입니다 와 꼭 필요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둥 바로바로 출석카드인데요 저희 공개방송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주시는 저희가 스티커를 드려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이 빈칸에다 채워주시면 여기 달 모양 별 모양 별 모양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 문양에 도착을 할 때마다 이벤트에 따라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네 너무 특별한 선물이라서 신기하시네요 네 기대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음반을 구매하시면 저희 이렇게 예쁜 저희 공원소녀의 사진이 들어간 음반인증 스티커를 지어요 오오 어때요? 원래는 이렇게 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가 딱 들어가는 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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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한데요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개그상 가서 저희 퍼즐문에 응원영상 다들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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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뒷면에 저희 퍼즐문에 응원법이 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때? 어때? 이렇게 있네요 이따 쇼케이스 오시면 저희 응원법 보실 수 있네요 보실 수 있네요 보실 수 있네요 보실 수 있네요 응원들 같이 해주실거죠? 해줬을 것까?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응원들 응원들 저희가 저희가 직접 직접 적은 메세지가 담긴 인화사진을 드릴텐데요 진짜 열심히 이렇게 앤언니 사진이 있어요 저에요? 너무 예쁜거 아니에요? 어우 이뻐 이렇게 제가 인화 사진의 메세지 선물을 들을거에요 저장장 주시면 안돼요? 너무 예쁜데? 이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많으니까요 저희 응원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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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응원해주실 때마다 진짜 엄청나게 힘이 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럼 팬분들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5분 노래 나오기 5분 5분 나갔어요 저희도 그래요 5분 5분 응원하러 갈게요 데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진짜 이쁘대요 하석이는 쇼케이스 못 가서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활동 많은 아주 아주 많으니까 꼭 만나요 맞아요 사랑해요 써경 I love you 브라질 loves you We love you too 브라질 좋은 모습 기대할게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오 못 남았어 오 못 남았어 오 못 남았어 대박이다 어 노래 나오면 바로 들으신다고 스윙 준비 중이라시라고 합니다 오오 미안해요 아마도 시가 되면은 팬분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다 노래 들으러 가셔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랑 같이 좋아 여러분 4분 조금 만나봤어요 Turkey loves you 친구들한테도 계속 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가 특별하게 퍼즐문을 생각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퍼즐문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1번 게임 오 1번 게임 3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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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늘가 또 가져와 하늘가 또 가져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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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셨네요 노래 나오면 V LIVE 꺼야된다고 휴대폰이라서 안돼 안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희랑 같이 여기서 같이 들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가시지 마시고 짧게 여기서 같이 들어요 저희랑 짧게 듣고 스트리밍은 저희 V LIVE가 끝나고 나서 해주셔도 좋고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눈물 나려고 하신다고 잠깐만 봉원소녀 우리 조금 있으면 팬분들과 쇼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눈물 흘려서는 안돼요 맞아요 빨리 보고 싶어해요 여러분 저희 꼭 참아야 돼요 맞아요 사실 진짜 지금도 너무 지금 감격스러운데 지금 팬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맞아요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와 어디서 노래가 어디서 나오시냐 어떡해 우리 모든 멜론에도 있고요 다 나와 유튜버도 있고요 다 있어요 맞아요 페이버 뮤직에도 있고 여러분 5시가 되면 많은 기사들도 날 거예요 팬카페 편지 읽고 있냐고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부기님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으면 댓글도 달아 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쇼케이스장에서 같이 옵시다 아 근데 진짜 여러 번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당했어 진짜 1분 30초 남았습니다 3분 30초 남았습니다 3분 30초 남았습니다 3분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분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공화설의 멤버들 우리 이제 진짜 데뷔해요 우리 내일 음악 방송에서 볼까 어떡해 아직 안 믿겨 실감이 없나 우리 이제 데뷔해요 어떡해 조심해 내가 미아야 데뷔까지 앞으로 1분 조심해 우와 엄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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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저희 1분 푸디님께서 송편이 있어서 오고 계시다고 10초 10초 남았어요 민주도 말할게요 민주도 말할게요 냠냠님 지금 여러분 저희가 다 같이 10초 카운트 네 해줬습니다 우리가 10초부터 카운트 다운할게요 여러분 같이 노래 카운트 다운하고 노래 듣고 자신감이 터질 것 같은데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와우 나만 본게 아니었어 당연하죠 여러분 10초 남았어요 시작 8 7 6 5 6시야 빨리 어떻게 해요 올라왔나요 빨리 확인해주세요 나왔나요 어떡해 어떡해 6시에요 진짜 저희 앨범이 나왔어요 노래가 나왔어요 울지마 울지마 저희 앨범 전복하고 뮤직비드도 나왔어요 다시 들어볼까요 좋아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널 뜯어내줘 수천개 너에게서 눈을 못해 눈을 못해 오오오오오 생각과 맞지 않아 숨을 쉬어 길을 잃어봐 감인듯한 기분일까, 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일까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네요 나도 아쉬워, 나도 아쉬워 건다 님께서 노래 너무 좋다고 여러분 저희 노래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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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haking I'm shaking I'm shaking 헐 너무 좋잖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노래 좋아요 유희장 님께서 데뷔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했었는데요 유희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직 안무는 못 보셨죠? 네 앗곡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뮤비도 지금 공개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뮤비도 나왔어요 여러분 빨리 확인하세요 사실 저희도 궁금해요 잠시만 뮤비로 뮤비로 보고 싶어 화성희 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신인상을 까놓은 거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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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진짜 데뷔 쇼케이스인 만큼 정말 새로운 시작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거꾸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빅 리스트 만들건다고 감사합니다 대박 날거에요 감사합니다 혜연 님 앞으로는 고생하지 말고 다들 꽃길만 걸어요 신인상 가자 나중에 세계적인 나의 이돌이 되길 증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버 님께서 We will support you to the end 저희 끝까지 응원해 드릴 응원해 주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뮤비 너무 좋아요 뮤비 보셨어요? 뮤비 보셨어요? 뮤비 보셨어요? 응 보려면 여기서 나가셔야 된다고 안 막아주고 계세요 지금 뮤비코로 가신답니다 방송 끝나고 봐주셔도 됩니다 아 차트 진입하죠 오시면서 와우 Say hi to brazil Hi brazil 아 눈물 나와 저희 작곡가 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작곡가 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희 응원해 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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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 노래 맞아요 너무 궁금해 다들 너무 예뻐서 울고 있대요 오우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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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팬분들 반응을 쉬 시간을 보니까 진짜 너무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하고 뭔가 너무 걱정하고 응 감사해요 와우 Song is amazing Make it so much Make it so much 북이 님께서 이 V LIVE 끝나면 뮤비 꼭 볼게요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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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환 님께서 공원소녀랑 공원소녀랑 끝까지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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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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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저희 댓글은 못 달지만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짜 뮤비가 눈물나는 뮤비래요 이제 쇼케이스장 다 왔다 어떡해 우리 곧 봐요 이제 행복하다 자 레나 또 영어로 한 번 말씀 드려볼까요? 네 음 근데 저 저 너무 붙잡아서 네 Guys Our song is released at last So We will always work hard and do our best to show you guys best performance So Please love us and support u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veryone Don't forget to listen to our song Pu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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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마소소 마소소 저 다 지금 지금 출道 수 希望大家 더욱더支持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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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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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여러분, 공원소녀의 퍼즐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꺼내면 항상 태어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저희는 다음 쇼케이스를 준비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아쉽지 않아요 왜냐면 좀 이따 팬분들 볼거봐 좀 이따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음악방송으로 찾아뵐거니까 아쉽지만 V LIVE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팬분들과 함께하는 쇼케이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여기서 쇼케이스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아쉬워하고 계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직 활동 많이 많이 남았으니까 볼 날도 많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꼭 나중에 만나요 진짜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따 봬요,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고수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여러분 이따 봬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심히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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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고수님 고수님